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AI넷, 여러분들이 AI넷에 오면 다른 신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미래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많은 정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미래학자들이 우리끼리 나누는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글들을 정리하여서 올리는 겁니다. 청소가 필요 없는 3D 프린팅, 변기가 나왔어요. 변기 청소하는 게 제일 짜증나죠. 변기 청소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변기에 변이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신제품, 신기술 발명 중에서 이게 제일 저는 반갑네요. 3D로 프린트를 하는데 그 변기는 아무것도 안 묻어요. 쫙쫙 미끄러져 내려가요. 이 혁신적인 3D 프린팅 변기 표면은 사용 후 이물질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은 위생과 물 절약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화장실 디자인은 미래의 위생, 보존에 큰 도움을 줍니다. 위생과 물 절약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16세기 후반에 획기적인 발명품인 수제식 변기. 이게 1500년대에 나왔어요. 수제식 변기. 그 이전에는 그냥 구멍 파놓고 거기다가 변을 모았죠. 모아서 한 번에 또 갖다가 버리고 밭에다가 버리고 이랬습니다. 1850년대에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1500년대 16세기에 발명이 되어서 1850년대에 많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이 일상의 경이로움은 콜레라나 이질이나 A형 간염이나 장티부스나 소아마비 같은 질병을 예방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라 걸린 사람이 싼 변을 손으로 묻혀가지고 입으로 들어가서 또 콜레라가 전염병으로 이질, A형 간염, 장티부스, 소아마비가 있었죠. 소아마비는 거의 끝났잖아요. 공중고군에 있어서 화장실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화장실을 청소하는 불쾌한 일을 제외하고 화장실을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최근 화장실 디자인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필수 설비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중과학기술대학교의 연구진이 매우 미끄러운 3D 프린팅 변기 표면을 개발했습니다. 이 표면은 사포로 문지르고 칼로 흠집을 내도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고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이 표면은 플라스틱과 소수성 모래 알갱이를 3D 프린팅하여 혼합하여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선택적 레이저 소결 기술을 사용하여서 윤활제를 주입할 수 있는 다공성 구조를 갖춘 자립형 3차원 구조를 제작한 거죠. 실리콘 오일은 재료를 포화시키는데 사용되어 재료가 내장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완구한 물질에 대한 강력한 보호막을 그러니까 변기에 보호막을 설치를 해서 칼로 흠집을 내고 뭘 해도 달라붙지 않고 쪼르륵 미끄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이 표면은 기존의 변기 표면보다 훨씬 미끄러워서 청소가 필요 없어요.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아서 물 사용을 또 줄여요. 연구진은 이 표면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공항 대중 화장실에 제일 먼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우 미끄러워서 특징은요. 매우 미끄러워 이물질이 달라붙지 않는다. 기존 변기 표면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물 사용량을 크게 줄인다. 이 표면은 위생과 물 절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연구자들은 아주 미끄러운 3D핑팅 변기 표면을 개발했는데 과도하게 사용 후에도 거의 모든 것이 변기 표면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혁신은 수세식 물 소비를 대폭 줄이고 기존의 변기 브러쉬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 자 이거 사업 아이템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3D 프린팅 아주 미끄러운 표면을 가진 이 변기가 나오면 뭐가 없어져요? 변기에 사용하는 변기 브러쉬가 쓸모가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화장실에서 사용하던 모든 대부분의 기기 기구 또는 브러쉬 닦는 것 그리고 그걸 닦기 위해서 뿡뿡뿡 뿌려대던 유한 락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화장실 청소에 사용되던 이런 것을 개발하던 회사들이 망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끄러워서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고 깨끗하게 스스로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도구 기기 용품 장사들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업 아이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계시는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것을 생산해야 되겠죠. 가령 변기 내를 청소하는 것보다 변기 밖을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변기 바닥을 아무튼 뭐 다른 데에다가 초점을 두실 수 있고 서서히 지금부터 줄여나가야 되겠죠. 생산량을 줄이면서 아니면 파세요. 지금 파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기 내부를 청소하는 브러쉬라든가 뿡뿡 닦는 여러가지 수세미 등등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빨리 팔고 다른 사업으로 가세요. 이 미끄러운 변기 표면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테프론과 같은 코팅을 사용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품질이 저하되고 자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교체해야 했지만 이와 대저적으로 중국 우한 화중과학기술대학교 리예이케 라는 사람이 교수가 이끄는 개발은 변기 디자인인 기능이 다릅니다. 소재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마모에도 놀랄 정도로 미끄러운 변기 표면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테프론 이런 것들은 자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교체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ARSSFT로 약칭되는 내마모성 슈퍼 미끄러운 수세식 변기는 플라스틱과 수수성 오리알갱이를 3D 프린팅하여 혼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천택적 레이저 소결기술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주입할 수 있는 다공성 구조를 갖춘 자립형 3차원 구조를 제작했어요. 내구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은 이 소규모 ARSSFT 프로토타입 수세 테스트 중 팔리트의 물에 노출시켰고 미끄러짐이 그대로 유지되고 상처없이 나타났습니다. 표면은 천주기에 연마 사포처리와 줄 끊고 칼로 손 내도 스텐리 칼로 인한 고의적인 손상을 견뎌냈고 아주 미끄러운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과제는 ARSSFT를 진흙이나 우유나 요구르트, 꿀, 전분, 함유, 젤, 합성, 배설물 등 다양한 물질에 노출시키는 것인데 이런 실험이 좀 더 필요하다. 놀랍게도 이 물질 중 어느 것도 표면에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우유도 진흙도 요구르트도 꿀도 전분도 젤도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은 현재 화장실 제조 산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지만 그들의 창조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처리된 재료는 가정용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비싸지만 아직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중화장실에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과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이 혁신적인 화장실 디자인은 미래의 위생, 보존 노력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화장실 제조 산업, 화장실 변기나 이런 걸 제조하는 사람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신기술이 곧 나옵니다. 신기술이 처음에는 비싸죠. 당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지금은 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이면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 살 때 800만 원, 벽돌 만 원, 그죠? 큰 폰이 있었어요. 이처럼 모든 것은 쉽지는 않죠. 모든 것은 처음에는 비싸요. 당연하게. 굉장히 비쌌다가 그거 보면 유전자, DNA 시퀀싱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굉장히 싸지만 옛날에는 너무너무 비쌌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 싸져요. 처음에는 정부가 돈을 내는 공중화장실에 사용했다가 굉장히 싸지면 각 가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연구원들이 화장실 제조 산업에 진출할 계획은 없지만 이렇게 해서 파트너로 잡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업 아이템, 자 이제 전혀 달라붙지 않는 매끌매끌한 그리고 윤활제가 붙어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고 물 절약, 환경오염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3D 프린팅된 변기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아이템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한국에서도 이거 빨리 연구해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중국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티비 제가 듣던 소리 중 가장 반가운 겁니다. 변기에 변이 전혀 묻지 않고 아무것도 꿀도 안 묻어요. 젤도 안 묻어요. 쇽쇽 미끄러져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박영숙의 미래티비 구독, 좋아요 꼭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